안녕하세요. 드러머춤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이준현입니다. 페이지 좋아요 100개가 돼서 커버곡을 올리게 됐는데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샘플들, 그리고 좀 더 신기한 스네어들,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쓰시던 스네어들 샘플 촬영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100개 이렇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옆에서 또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과 또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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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